핸드프린팅을 들고 기념사진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나눈 동안에 벌써 다 굳었네요. 역사적인 날이네요. 가까이 조금 더 붙으셔서 카메라를 똑같이 왼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는 포즈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가운데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한번 보시고요.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환 씨. 아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 또 돌아가는 길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춥게 만들 수 있는 계절이 계속 오고 있는데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17년 한 해의 피날레를 장식할 최고의 한국 영화 축제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알겠고요. 제38회 청년 영화상 핸드프린팅 행사를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이병헌 씨, 박소담 씨, 박정민 씨, 김태리 씨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미 있는 핸드프린팅 행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스포츠조선, 대상 주식회사, 청정원, 대상웰라이프, 총갓집, 초록마을, 대상홀딩스, SBS, 조선일보, CGV 여의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8회 청년 영화상은 11월 25일 토요일 경일의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며 SBS를 통해서 저녁 8시 45분에 생중계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인사드리고 저희들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